지성의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는 지성의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가 양쪽 물음을 다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 전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지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은 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성주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견 과학적인 통찰을 모든 삶에 적용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우리의 인간의 고유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또는 신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이제 반지성주의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 지난 한 130년 넘어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국교회 상당히 오랫동안 반지성주의에 빠졌다는 게 지금 거의 공통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라는 것은 알미 있고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는 라테몰라 아센수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그러면 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동의하고 먼저 주라는 걸 알고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요소가 마지막으로 피두키아라고 하는데요 신뢰죠 맡기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시라 그러면 아 내가 예수님께 내 자신의 삶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 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에는 지식 암과 그 다음에 동의하는 여기는 우리의 감정적인 성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의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두키아 신뢰 우리가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과 지성 신앙과 이성 전혀 대립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생각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뭐 묻지 마라 그래서 그냥 언제나 아멘 아멘 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반지성주의를 키워내지 않았는가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지금 오늘 교회 형상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교회 들어올 때는 머리를 딱 잘라놓고 가슴은 가지고 들어와서 가슴으로는 충분히 은혜 받고는 가는데 머리는 바깥에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서 머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충분히 은혜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그 머리를 달고 세상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슴으로만 은혜 받았다 그런 형상이 아닌가 그런데 보이시오 성경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너희 생각에서는 어른이 되라 그 NIV 번역에는 In your thinking be adult 너희 생각에서는 너희 어른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구약 성경에 보는 너희가 요하를 알라 힘써 알라 사실 구약 성경 표현을 요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런 믿으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요하를 알라 힘써 알아라 물론 이때 요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히브리 말은 다아트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아트란 말 그 야다란 말 그 말이 단순히 어떤 객관적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주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분명히 그 어떤 지성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지성적 요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단순히 지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의지와 동시에 우리의 감정이 함께 포함된 것이라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분이 아니시듯이 우리가 무지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의미 chance level solo 영화 pastoral Engineer 구입할 수 опять 약 꿈 conditioner 꺙 막 봤 router